반갑습니다. 공간정보 표준 적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표준 교육에 앞서 공간정보 표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공간정보 표준 문서 공통사항 강의를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표준인 데이터 제품 사양 표준과 데이터 품질 표준, 메타데이터 표준을 순서대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간정보 품질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품질 표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리정보 데이터 품질 표준의 표준번호는 KSXISO19157이고요. 2018년에 제정되었고, 2020년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본 교육은 2020년에 개정되는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표지까지 총 160페이지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전문적인 부분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KS 표준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상 배포가 금지되어 있고요. 이 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보시거나 한국표준망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준은 품질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 공간정보 품질 표준 해설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sdi.go.kr로 접속하셔서 지식공간 탭의 공간정보 표준 누르시고요. 165번 글을 보시면 공간정보 품질 표준 해설서가 있습니다. 이 해설서는 2017년에 제작된 것으로 KSXISO-19157 지리정보데이터 품질 표준을 알기 쉽게 해설한 것입니다. 사업을 발주하는 절차에서 이 표준을 적용하는 방법, 사업을 수행할 때 품질을 확보하는 방법을 업무 단계별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업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순서대로 핵심 내용을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은 ISO-19157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입니다. 따라서 이 표준을 잘 지키면 국제표준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리 데이터는 점차적으로 더 많이 공유 및 교환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리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리 데이터의 품질 정보는 데이터 생산자로 하여금 데이터 세트가 제품 사양에 명시된 기준을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 사용자로 하여금 특정 응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만족하는지에 대한 생산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리 데이터의 품질 비교를 용이하게 하려면 품질 보고서의 결과가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데이터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표준은 데이터 품질 측정의 구성 요소와 구조를 표준화하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품질 측정을 정의합니다. 이 표준은 지리 데이터의 품질을 설명하는 원칙과 지리, 데이터에 대한 품질 정보를 취급하는 개념, 그리고 데이터 세트의 품질 정보를 판단하고 보고하는 일관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량적 품질 정보의 평가 절차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데이터 생산자는 데이터 세트가 제품 사양에 얼마나 맞는지 설명하고 평가하는 품질 정보를 제공할 때 이 표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자는 특정 지리 데이터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품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표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의 적용 범위를 보면 품질 설명, 품질 측정, 품질 평가, 품질 보고의 원칙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다만, 지리 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최소한 이 정도의 품질은 되어야 한다. 라는 품질 최소 허용 수준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표준을 잘 적용했는지 확인하려면 부속서 A, 추상시험 스위트에 있는 시험 문제들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추상시험 스위트에는 총 5가지 항목의 시험 문제가 있는데요. 데이터 품질 평가 과정은 A.1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데이터 품질 메타데이터는 A.2와 A.3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독립형 품질 보고서는 A.4, 데이터 품질 측정은 A.5를 통과해야 합니다. 각 문제의 내용은 잠시 후 뒷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4가지 용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준 문서를 읽다 보면 메타 품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데이터의 품질이 아니라 데이터 품질의 품질을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즉, 데이터 품질을 얼마나 질적으로 잘 평가했는지에 대한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품질인데요. 데이터가 요구사항을 얼마나 충족하는지, 충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등록물이라는 용어는 파일을 모아둔 것을 등록할 때 연관 항목의 설명과 식별자를 함께 등록하는데 이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독립형 품질 보고서라는 용어는 데이터 품질 평가, 결과, 측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자유롭게 기재하여 제공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패키지의 약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품질의 표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품질을 다루는 작업에는 데이터 품질 개념을 이해하고, 데이터 제품 사양의 데이터 품질 적합성 수준을 정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응용 스키마의 품질 측면을 규정하는 것과, 데이터 품질 평가 및 보고가 포함됩니다. 데이터 품질을 보고할 때는 데이터 품질 요소를 이용하여 설명합니다. 자세한 데이터 제품 사양 없이 생성된 데이터나 불충분한 데이터 제품 사양서에 기반하여 생성된 데이터는 데이터 품질 평가 결과가 비정량적이고 주관적인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부 품질 관련 정보는 목적, 용도, 연역에 따라 제공하는데요. 이 정보는 표준화된 메타 데이터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에서는 데이터 품질 결과가 얼마나 좋은 품질을 갖는지를 메타 품질로 설명합니다. 데이터 제품 사양서와 메타 데이터, 데이터 품질 보고서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데이터 제품 사양서에는 데이터 제품의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제품이 구축된 이후에 작성하는 데이터 제품 사양서라면 데이터 품질을 평가하여 결과를 기입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품질은 질이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의 어느 부분에 대한 품질을 측정할 것인지 품질 범위를 지정하고요. 결과 범위로 구분합니다. 데이터 품질은 데이터 품질 요소로 표시하는데요. 이때는 품질 측정, 품질 평가, 품질 결과, 메타 품질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데이터 품질은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메타 데이터에 기록하여 보고하고요. 더 자세하게 보고하고 싶을 때에는 독립형 품질 보고서를 추가 작성합니다. 데이터 품질을 설명할 때는 데이터의 일부에 대하여 상의한 품질 요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 부분을 고려하는 경우를 기술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 단위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품질 단위의 범위는 데이터 중 품질을 평가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특징과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연속 지적도 중에서 건물이라는 하나의 지형 지물에 대하여 품질을 측정하면 데이터 품질 단위는 세종시 건물 지형 지물이 됩니다. 그럼 데이터 품질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데이터 품질의 구성 요소는 완전성, 논리적 일관성, 위치정확성, 주제정확성, 시간적 품질, 유용성 요소가 있습니다. 각각의 품질 구성 요소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성은 지형 지물들이나 연계된 속성 및 관계가 완전하게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 데이터셋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건물이 두 개인데 지리 데이터에는 건물이 세 개로 그려진 경우를 초과라고 합니다. 반대로 건물이 한 개만 그려진 경우를 누락이라고 합니다. 완전성은 몇 개가 초과 또는 누락되었는지 그 수나 비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일관성은 데이터 구조의 논리적 규칙, 속성과 관계에 대하여 얼마나 잘 준수하였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개념적 스키마 규칙에 대한 준수 정도를 파악하는 개념적 일관성, 가치 도메인에 대한 가치 준수 정도를 파악하는 도메인 일관성, 물리적 구조에 대한 형식 일관성, 위상적 특성의 정확성 정도를 파악하는 위상 일관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 정확성은 지형 지물의 위치가 정확한지를 파악합니다. 좌표값 등 절대적 위치와 비교하는 것을 절대적 또는 외부적 정확도라고 부릅니다. 상대 위치로 비교하는 것을 상대적 또는 내부적 정확도라고 부릅니다. 그리드 데이터는 그리드 데이터 위치 정확성을 파악합니다. 주제 정확성은 정량적 속성의 정확도와 비정량적 속성 및 지형 지물 분류의 정확성, 이들 간의 관계의 정확도를 파악합니다. 분류 정확성은 실제로 나무가 열구로 건물이 다섯 채 있을 때 공간정보에 있는 지형 지물이 동일하게 분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정량적 속성 정확성은 주소와 같이 비정량적 속성이 실제 값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량적 속성 정확도는 나무의 수, 건물의 수와 같이 정량적인 값이 실제 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품질은 지형 지물의 시간적 관계와 시간적 속성의 품질을 확인합니다. 시간 측정의 정확도는 품질 평가 시작일의 미래 날짜가 들어가면 정확성 오류도 판단합니다. 시간 일관성은 이벤트 순서의 정확도로 제작일과 갱신일이 있을 때 제작일이 앞선 날짜, 갱신일은 제작일보다 늦은 날짜에 합니다. 시간 유효성은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형태로 연월일을 기록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유효성 요소는 위에 5가지 요소로 품질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사용자 요구사항에 기반을 두고 평가합니다. 앞서 설명한 품질 요소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없는 특정한 사용자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유효성 요소를 사용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세트의 유효성에 대한 특정한 품질 정보를 설명합니다. 데이터 품질 요소의 서술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품질 요소는 측정, 평가 방법, 결과를 포함하여 기술합니다. 측정에는 측정 방법의 식별자나 이름,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부속서 뒤에 표준화된 품질 측정 방법이 목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 부분에는 측정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각각의 적용된 데이터 품질 측정 방법을 기술해야 합니다. 평가마다 해당 날짜, 기간을 기입해야 하고요. 평가가 여러 날에 걸쳐 비연속적으로 수행된 경우에는 각각의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평가의 결과는 정량적 결과, 적합성 결과, 서술적 결과 또는 커버리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보고서의 결과를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된 데이터 품질 측정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레타 데이터 또는 독립형 품질 보고서로 데이터 품질 복고를 수행하기 위해 부속서 뒤에 설명한 표준화된 데이터 품질 측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각 품질 측정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측정식별자 이름, 측정식별자 이름, 별칭, 요소 이름, 기본 측정, 정의, 설명, 파라미터, 값 유형, 값 구조, 참조 정보, 보기가 적혀 있습니다. 표준을 적용할 때 부속서 뒤에서 사용할 품질 측정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부속서 뒤의 표준화된 데이터 품질 측정 목록에는 완전성, 논리적 일관성, 위치 정확성, 주제 정확성, 시간적 품질의 각 하위 구성 요소에 대하여 측정 방법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완전성에서 초과는 초과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거나, 초과 항목의 수를 확인하거나, 초과 항목의 비율을 확인하거나, 중복 지형 지물의 인스턴스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측정 목록 중 하나만 선택하여 품질 측정에 사용해도 되고, 네 가지 모두를 사용해도 됩니다. 논리적 일관성의 구성 요소는 개념 일관성, 도메인 일관성, 포맷 일관성, 위상 일관성이 있는데요. 개념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섯 가지 목록이 있고, 도메인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포맷 일관성은 세 가지, 위상 일관성은 일곱 가지의 품질 측정 방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각 구성 요소에 대하여 최소 하나 이상의 측정 방법을 선택하여 품질 측정에 사용하면 됩니다. 위치 정확성의 구성 요소는 절대 외부 정확성, 상대 또는 내부 정확성, 그리드 데이터 위치 정확성이 있습니다. 절대 외부 정확성 중 불확실한 위치로 인한 일반 측정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여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수직 위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열 가지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수평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열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 또는 내부 정확성은 두 가지, 그리드 데이터 위치 정확성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각 구성 요소에 대하여 최소 하나 이상의 측정 방법을 선택하여 품질 측정에 사용하면 됩니다. 시간 품질의 구성 요소는 시간 측정의 정확성, 시간 일관성, 시간 유효성이 있습니다. 시간 측정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여섯 가지 방법이 있고요. 시간 일관성은 한 가지, 시간 유효성은 다섯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각 구성 요소별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주제 정확성의 구성 요소는 분류 정확성, 정량적 속성 정확성, 비정량적 속성 정확성이 있습니다. 분류 정확성은 다섯 가지, 정량적 속성 정확성은 여섯 가지, 비정량적 속성 정확성은 세 가지의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합 측정은 데이터 제품 사양을 통과한 건수 또는 비율이나 실패한 건수 또는 비율로 측정합니다. 총 105개의 데이터 품질 측정 목록이 표준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표준화된 데이터 품질 측정 목록이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데이터 품질 측정을 고안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은 부속서 G에 제공된 데이터 품질 기본 측정을 이용하여 정의해야 하고, 측정은 8절에 제공된 구조를 이용하여 정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품질 평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데이터 품질을 데이터의 어느 부분까지 범위로 하여 측정할 것인지 데이터 품질 단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시행할 품질 측정 방법을 정합니다. 부속서 뒤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평가 절차를 지정하여 평가하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적합성 수준에 따라 데이터 품질 평가 결과를 도출합니다. 품질 평가 절차는 제품의 수명 주기에 다른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제품 사양을 개발하거나 사용자 요구 사항을 정의할 때 품질 평가 절차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생산 단계에서 품질 관리 과정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생산한 이후에 데이터 품질 결과를 생성하거나 보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평가 절차는 데이터 세트가 사용자 요구 사항에 지정된 적합성 품질 수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 평가 절차는 데이터 세트를 갱신할 때 품질을 관리하거나 데이터 세트 품질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갱신하는 작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내부 참고 정보와 비교하는 것을 직접 평가라고 하는데요. 전수검사를 할 수도 있고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연역과 같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추론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은 간접평가라고 합니다. 만약 기존의 품질 평가 결과가 있다면 추가적인 품질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기존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품질을 평가한 결과는 어떤 형식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품질은 메타데이터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메타데이터를 작성했지만 더 자세한 세부사항을 제공하고 싶은 경우에는 독립형 품질 보고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독립형 품질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메타데이터의 품질 부분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특정 사례들이 있는데요. 만약 여러 개의 품질 평가 결과가 집합되는 사례라면 독립형 품질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독립형 품질 보고서에는 집합된 결과와 집합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다른 특정 사례로 품질 평가를 하지 않고 기존의 평가 결과에서 유도하는 경우에는 유도된 결과를 판단한 원데이터 품질 결과를 제공해야 함으로 메타데이터와 함께 독립형 품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와 독립형 품질 보고서를 비교해보면 메타데이터는 작고 종합적이며 일반적인 구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마다 평가 절차나 항목이 크게 다를 수 있지만 메타데이터로 보고하는 경우 보고의 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독립형 품질 보고서는 보고서의 양식이 제각각입니다. 데이터 품질 평가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므로 양도 방대합니다. 독립형 품질 보고서의 전체 구조는 필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표준화해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독립형 품질 보고서의 품질 정보를 풍성하고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인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인지는 보고자의 주관에 달려 있습니다. 부속서 2에 독립형 품질 보고서의 예시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이터 제품이 데이터 품질 표준을 적용하였다고 확인을 받으려면 부속서 A의 추상 시험 스위트에 있는 5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품질 평가 과정은 데이터 품질 평가 과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A.E 품질 평가 과정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 방법은 품질 평가 과정에 모든 단계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첫째,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데이터 제품 사양서를 파악하고 해당 데이터 품질 요소 및 적절한 범위를 파악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확실히 평가되도록 데이터 품질 요소를 확인합니다. 둘째, 각각의 데이터 품질 평가에 적용된 데이터 품질 측정 방법이 적절해야 합니다. 셋째, 각각의 데이터 품질 평가 절차가 적절해야 합니다. 데이터 품질에 포함되어 있는 메타데이터는 A.E 데이터 품질 메타데이터와 A.E 3 메타데이터 적합성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데이터 품질 메타데이터는 적절한 데이터 품질 구성 요소를 포함하며 데이터 사전에 따라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표준의 추상 시험 스위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 품질에 포함되는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 표준을 잘 적용하여서 작성해야 합니다. 독립형 품질 보고서는 A.4, 독립형 품질 보고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구성 요소는 이 표준에서 정의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데이터 품질 측정은 A.O 데이터 품질 측정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용된 데이터 품질 측정이 구조적으로 잘 정의되고 의미적으로 잘 정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럼 이제 표준화된 품질 보고를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품질 평가 보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 품질 평가 결과는 반드시 메타데이터로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만약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면 독립형 품질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품질 보고 양식은 어떤 데이터를 어떤 절차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각의 품질 요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보고합니다. 품질을 측정한 범위를 명시하고요. 독립형 품질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면 그 제목과 일자, 유약한 내용을 적습니다. 각각의 품질 평가에 대한 결과를 따로따로 기입해야 하는데요. 평가 방법에 대한 식별자, 품질 요소, 측정 이름과 식별자, 측정 설명, 평가 방법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평가 결과, 결과 일자, 결과 범위, 각, 각 단위, 각 기록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코맥 일관성에 대한 품질 평가 결과를 적은 부분인데요. 보고 1부터 보고 7까지 총 7개의 평가를 진행한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유형성 보고, 결과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라 평가 절차와 방법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레터데이터 보고 형식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 부속서 D를 참고하셔서 평가를 진행하신 후에 평가 결과를 이 양식과 같이 보고하시면 됩니다. 레터데이터만으로는 평가 결과를 모두 담을 수 없을 때는 독립형 품질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이 양식은 개인이나 기관, 회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서 보여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식에서는 데이터셋에 대하여 설명하고요. 품질 요건을 명시하였네요. 이 양식은 품질 구성 요소별로 평가 방법을 설명한 후 평가 결과를 제시합니다. 3.2에서 지형 지물 데이터 파일에 대한 포맷 일관성 평가 개요와 측정 방법을 기록해 두었고요. 3.3에서 개념적 일관성의 개요와 측정 방법을, 3.4에서 도메인 일관성의 개요와 측정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류에 대해서 각각의 오류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해 두었습니다. 3.5는 위상 일관성, 3.6은 완전성에 대한 평가 계열을 기록하고 평가 결과를 적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림을 첨부하였네요. 이러한 형식으로 오류를 한눈에 보기 쉽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표준화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간정보데이터는 벡터, 레스터, 2D, 3D, 위성영상 데이터, 드론으로 취득한 데이터 등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품질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도 매우 많습니다. 부속서 뒤에 105개의 항목이 있고요. 이외의 사용자가 추가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품질 평가를 위해서 품질 표준의 부속서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간정보품질표준해설서에는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 공간정보를 제작하는 과정마다 표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공간정보품질표준해설서를 읽으시면서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메타데이터 표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